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인소 먼저 드릴게요 둘 셋 빛사이드 베스틱 안녕하세요 베스틱니다 저희는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베스틱입니다 일단 오늘 무대 네 오늘 무대 어땠는지 알메인 프로듀스님들 부터 한건지 저희는 뒤에서 아주 흡족하게 봤어요 아 정말요? 저는 생각한 게 저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약간 찌질한 연기 오셨는데 괜찮으세요? 어 충분했어요 너무 많이 좋았어요 저 원래 얼굴이 좀 찌질해서 아 왜 그래요? 자체 왜 그래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아 자신감이 너무 없어 아 그래서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노래를 썼는데 이제 다른 분의 곡을 써주고 사실 처음이라서 근데 베스틱이 잘 써주신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합니다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베스틱 분들 네 소감 말씀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항상 알맹 이제 오빠언니들에게 곡 쏟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뤄졌네요 그때는 만족하신다니까 저희도 너무 좋고요 저희도 되게 재밌고 즐겁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아니 불만이 굉장히 안 재밌으셨나봐요 저희가 아니야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스탠딩 무대를 저희도 처음 해봐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알맹분들은 네 크로스 하면서 크로스로 볼 때 네네 이제 베스틱에 네 어떤 저 뭐 어떤 팀? 아 어떤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 본인들과 케미가 더 케미가 맞았는가 아 누구랑 네 아 혜영분한테 물어봐야죠 그럼 저는 뭐 케미가 맞았는지 유지연이는 일단 아닐 것 같은데 아 네 일단 저는 케미는 뭐 파란 나무를 본다고 린이랑은 제일 잘 아유와 어떤 프로듀서 분이 있을까요? 저는 다요 다 알고 오고 역시 생명만 꼭 찍어주세요 일로와 있으세요? 리나님 리나님 있네요 아, 이리와 다혜씨가 한 번 얘기해주세요 저도 정말 다 너무 다해서 다해는 원래 다해서 네, 저는 다하는 걸 좋아하는 팬들 그걸 하네 결국에는 여러 팬들을 다 해보고 싶네요 알맹인 분들은 어떤 가수와 하고 싶은데 오늘 출연된 중에 우리 빼고 저는 아니, 솔직히 우리 빼는 저는 오늘 리나님 쌤이 보고 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도 신인이고 리나님 쌤이 신인이잖아요 네 신인이들이 뭉치면 좀 더 대리 능력이 네 나올 수도 있으니까 했지만 저는 베스트가 최고죠 아유,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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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장에도 베스트가 하겠습니다 저는 의리로 가기 때문에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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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의리보다 그림을 더 중요한 아, 죄송합니다 으하핳 네 오늘 택한다고 네 아빙분들을 하였던 무대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감사하죠 재밌게 보셨죠 그래서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다음 보레도 꼭 써줘요 저희 받아만 주시면 약속을 하세요 지금 잠시만요 성급한 거 같아요 약속 아니야 걸지마 예에에에에에에에에 그럼 이제 저희 벤스틱의 다음 무대를 네네. 네. 네. 지은이 왔어요. 네. 많이 환호해주시고요. 베스티 무대 남았으니까 더 아까 더 소리 질러주시고 네. 저희만 가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알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은 저희 베스티의 Thank you very much라는 곡인데요. 정말 가사가 재미있어요. 웃지마. 너 죄수없다. 웃지 말라고 하고 처음에 들었을 때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서로가 커플들에게 한다고 해줬어요. 네. 오늘 웃지 말라고. 웃지 말라고. 네. 재수없으니 웃지 말라고. 그럼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. 웃지마. 감각 재밌어요.